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와 일원은 8월 1일 서울 종로구 구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4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엄마 부대는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과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연남부는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 반일감정을 붙이고 있다면서 일본은 절대적인 우방국이다. 우리는 일본과 사회적 해 같이 발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와 1965년 한일 청구가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증명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간 협약을 손바닥 뒤엎듯 뒤엎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고 나치 집단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대표님과 엄마 부대 회원들의 발언을 기사를 통해 보셨는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사 내용을 근거로 하나씩 하나씩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자들과 대깨문들에게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일감정을 조장하여 내년 총선만 승리하려고 하는 매국노짓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로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7월 30일 더민당 소속 우원 128명에게 배포했습니다. 반일감정을 부추기면 내년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 내용이었으며 보고서 내용에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결과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주 대표의 발언은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약을 손바닥 뒤엎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고 나치 집단이 하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1965년 6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체결됐으며 협정 2조에서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에는 1975년에서 1977년 강제증용 사망자 총 9,546명에 대해 28월 6,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에도 또 보상해 주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중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공동위원회는 강제증용 배상이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 민관공동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강제증용 피해보상 문제 해결의 성격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에는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증용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조치로 우리나라에선 강제증용 배상 문제는 사실상 종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반일감정으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생각밖에 없으며 국가, 국민 그리고 기업 경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매국노 짓들만 골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행동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2018년 10월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관은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합의가 끝난 국제조약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단숨에 깨버리는 매국노 짓입니다. 그리고 일본 자산을 현금화하여 배상하겠다는 사고는 도둑질이며 나치가 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답없는 행동입니다. 신일철 죽음 자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으로 포수껏 지분 3.3%입니다. 현금으로 하면 수천억에 달하는 규모의 자산을 뺏어서 배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상을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또 한일 문제를 이용하여 내년 총선을 이겨보겠다는 전체주의 나치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얄팍한 꼼수입니다. 그리고 포항종합제철소는 한국 독자적 기술로 세워진 기업이 아닙니다. 일본의 야와타 제철, 후지 제철, 뉴욕 강관 등 3사로부터 기술 제공받음으로써 종합제철소 건설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 대표 발언처럼 일본에게 사과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제조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일본보다 신용도가 높을 수 있겠습니까? 후진국이라고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21세 근대화된 국가에서 엄연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며 분명한 건 문재인이 일본 아베 총리에게 사과해야 할 문제입니다. 회원 한 분은 일본을 우방국이라고 발언합니다. 이 또한 맞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입니다. 아베 총리는 문재인 정부와 사회 좋게 관계를 개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 5월 9일 일본 독회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으로 딸기 케이크와 태극기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그만큼 한일관계를 원만하게 잘해보려고 했었던 아베 총리의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단숨에 걷어차버렸습니다. 아베 총리 면전에서 일본 우리 동맹 아니다라고 정신나간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국가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면전에다 직설적으로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한 행동입니다.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며 대화도 무리하게 하지 않고 돌려서 각국 정상들을 존중하면서 발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 자리에서 일본 정상에게 면박을 줍니다. 한심합니다. 꼭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 놈들의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라는 몰상식한 발언과 동일합니다. 또한 미국의 안보 전략인 인도 태평양 라인에 동참해야 합니다. 인도 태평양 라인에는 미국을 필두로 일본, 인도, 호주 국가들이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 안보 전략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안보 동맹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일대일로에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북한과 중국에 붙으려고 하는 반미주의자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인 각근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각근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 중 하나만 잘라내도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한국이 무너진다는 대남 전략입니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자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종북주의자입니다. 주요 대표의 발언은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보면 침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4는 물론 1900포인트도 깨졌습니다. 3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5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나라가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2018년 기준으로 99년 이후 가장 높은 체감 실업률 23%입니다. 2019년에는 체감 실업률 25.2%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연도 내에 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국민과 국가경제는 나몰라라 하는 종북 문재인과 종북 민노총, 민노총 산하 종북 언론 노조 이들은 끊임없이 반일 손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들과 전문가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있으며 계속되는 철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매국노 더불어민주당과 대깨문 그리고 문재인입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28일부터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국민들만 주곤 합니다. 주옥순 대표와 엄마 부대 발언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틀린 말이 없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주 대표 발언처럼 국민과 일본 정부에 대해 문재인을 사과해야 합니다. 머리 숙이고 사죄해야 합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구한말에 있었던 외교문흥과 김영상 정부 때 있었던 반일선동과 너무 동일합니다. 반일 발언으로 IMF를 초래했습니다. 반일선동하는 민주노총사나 언론도조와 반일선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반일이라는 매국노지 종북지 그만하시고 거짓된 선전선동도 그만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의 반일 전략은 한미동맹을 깨트리기 위한 첫 단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해 반일하는 너무 유치한 행위들을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유치해서 못 봐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종북주의자들의 거짓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른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 한미동맹이 깨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문제인을 속히 끌어냅시다. 이상입니다.